KOREA FOCUS 3분 논평입니다. 북의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서해 최전방 장제도 무도와 원래도를 시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이 시찰은 일지프리덤 가디언 미남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북의 응답입니다. 이 연습 중 B-52H 전략폭격기가 코리아 반도 상공 핵폭격 연습을 한 데 대해 북은 킹특사의 방북을 취소하는 한편 최고사령관의 전선 시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장제도와 무도는 대연평도와는 각각 6.5km, 11km 거리에 있으며 원래도는 백령도와 11km에 있는 말 그대로 최전선의 섬들입니다. 북은 최고사령관의 최전선 시찰을 통해 극동의 중동 못지않은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찰에는 미국이 시리아 정부를 폭격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는데 대한 북의 대답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회담은 요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시찰을 통해 북은 통일대전의 1단계를 서해 5도 점령을 통해 시작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작전을 다시금 확인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섬들 중 특히 무도에는 2010년 11월 연평도 전자포격전을 벌인 북의 해안포부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해에서 복잡하게 진행된 NLL 북방한계선 논란을 언제든 힘으로 간단히 정리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만약 북이 서해 5도를 순식간에 점령한다면 그 자체로 남의 군사, 정치, 경제적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가령 올해 4월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를 1조가량 팔아치우자 주가가 총 20조가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처럼 서해 5도를 둘러싼 국부전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북과 적극적으로 평화회담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셋째, 이 시찰에는 정보원 박근혜 정권이 북과 연계된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데 대한 북의 강한 반발을 보여줍니다. 21세기에도 지속되는 마녀사냥, 메카시 선풍에 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북은 이런 반북선동, 공안탄압에는 결국 서해 5도 점령이라는 국부전, 나아가 특수전 전면전으로 응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장제도 무도만이 아니라 원래도까지 이어서 시찰함으로써 서해 5도 점령을 통해 통일대전을 벌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만천하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어 있고 중동에서 시리아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북의 최고사령관이 최전선을 잇따라 시찰한 것은 현재의 코리아 반도 상황이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박근혜 정권은 통일부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정보원을 통해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는 이중 플레이를 함으로써 북에 혼란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북은 결국 박 정권의 실제 행동으로 드러난 이중적인 모습에 최고사령관에 잇따른 최전선 시찰, 그것도 서해 3개 섬 시찰로 임의의 시각에 서해 5도 점령의 국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최강의 경고로 응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위험천만한 양면 전술을 시급히 시정하여 내란 음모 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민족공조,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의 길로 조건 없이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에서는 유신 독재 부활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촛불이 들불로 타번질 것이며 북으로부터는 언제든 서해 5도 점령이라는 국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